자 스페인의 마드리드 도심 한복판에 스페인 수도에 갑자기 얘네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. 한번 세보실래요? 함께 보시죠. 자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. 잠시 뒤에 이 무슨 퍼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뭡니까? 양떼가? 뭐 이거 양 자기 전에 이거 세면은 뭐 참 잘 온다고 하더니 반도 못 셀 것 같습니다. 끝없이 밀려오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쟤네들은 왜 내려온 겁니까? 네 축제 현장입니다. 양떼 이동 축제인데요. 한 600년 전부터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남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 풍습을 다시 재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옛날 의상 입고 민요도 부르고요. 그리고 양 울음소리가 거리를 퍼지는 축제인데 저게 94년부터 계속된 축제래요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. 저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아이고 양들도 야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 괜찮대 하고서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축제 볼 수 있기를 감사드립니다. 잠시만요. 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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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